타이틀 곡에 스포얼해주세요. 수록곡들은 모르시니까. 타이틀 곡도 많이 하지. 모르고. 어떤 노래죠? 준규 씨가 짊어지고 어깨를 부게. 아니 이게 저희를 보고 자꾸 물어보시면 안 돼요. 저희는 몰라요. 모션도 돼요, 행도. 행동? 응. 그 타이틀 곡 제목에 맞는 행동 이런 것도 돼요. 그런 거는 힘들잖아. 여러분 갈게요. 네네네. 좀 비켜드려요? 아니 그냥 앞으로 할게요. 그냥. 사랑의 툴. 사랑의 툴. 사랑의 툴. 널 분위기 행. 하나 둘. 아 네. 그니까 앞을 봐야. 응. 이제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이거 맞잖아. 여기까지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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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혼날 거 같아. 이제 안 돼. 근데.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.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. 어차피. 이거는 진짜. 나는 왜? 이것도. 잘 생각하면 왜가 아닐 수도 있어. 왜가 아니죠. 이것도 다 뜻이. 그러면은. 이제 나머지 몫은 여러분들의 상상의 몫. 이제 하시루라고 하시거든요. 네? 하시루라고 하시거든요. 뛰냐고 하셨는데. 이제 그만. 나 혼날 거 같아. 나 혼나면 안 돼. 네. 그래서 저는 오늘 전화기를 꺼놓겠습니다. 스포스 먹으라고 하셨는데. 스포스 먹으라고 하셨는데. 스포스. 안돼요. 나 혼나요. 그니까. 저의 마음이 아니에요. 이거예요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좀 자중할게요. 이지한. 이지한. 미안해요. 저야말로 집진밖에 모르는 진정을 레이서기 때문에. 제가 제일 멋있지 않나. 투바. 투바. 근데 요즘 유튜브에 내기 이런 거 안하잖아요. 투바. 투바. 이제 시대에 트다. 이제 안 해. 계속 저희 계속. 들어와서 보여. 투바. 근데 요즘 유튜브에 내기 이런 거 안하잖아요. 투바. 이제 안 해. 이제 안 해. 계속 저희 계속. 들어와서 보여. 투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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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대에 끝났어. 계속 저희 계속. 들어와서 보여. 투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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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가 동시에. 그냥. 가버리죠. 그냥 무대로 다뤄가야 돼요. 끝나자마자 그냥 무대로 직행해버려야지. 그렇죠. 자외선, 우회선 필요가 없지. 그냥 직진해버려. 그러니까요. 오케이. 그냥 직진해버려. 오케이. 알겠어. 그 정도? 그 정도? 그 정도. 그러면. 이쪽으로 이렇게. 나 이거 탈을 것 같아. 나 이거 탈을 것 같아. 아. 그냥 막. 다. 다 믿어요. 다. 아니요. 때리지 마세요. 노 웨즈 노. 노 웨즈 노. 노 웨즈 노. 예. 50 브릴 거 없어요? 금지 당했어요? 진짜. 그래서 많이 확인했어요 우리가. 우리.